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대표 강사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지난 2월 14일 교육부가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선물은 못 줄지언정 수험생들한테 또 그러니까 우리 선택형 수능을 영어를 통합시켜 놓고 또 그 난이도를 조정하겠다 해서 도대체 종잡을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내가 분명히 있겠죠. 교육부가 사전에 평가원이랑 의견 조율 없이 그냥 떡하니 발표를 한 거고 자 이제 그 밑에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아주 서둘러서 급조해서 자 이제 신학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고3들한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서둘러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원에서 확정안이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6월과 9월 모의고사를 거치면서 딱 정해진 그러한 세부적인 틀이 그대로 2015학년도 수능시험으로 가져가 지겠네요. 자 그래서 이번 스페셜 TCC를 통해서 긴급 TCC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이렇게 평가원이 발표한 2015학년도 통합형 수능 영어 영역 학습 안내 이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기왕에 시간을 내서 이걸 보기로 했다고 한다면 자 내가 한 20분 이내에 빨리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이제 열공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 보면요. 먼저 2월에 발표된 이른바 쉬운 수능의 실체에 대해서 뭔가 난이도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또 이게 급조된 거 티가 나죠. 평가원에서 발표를 할 때에는 자 보도자료에 수능 난이도에 대한 언급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쉬운 난이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평가원에 최근 몇 년 동안에 통계치를 놓고 자 너무나 터무니없이 쉬운 그리고 이제 난이도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아마 교육부에서 깨달았을 것이고 식겁했을 겁니다. 난이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전 정권에서 만점자 1% 정책을 시도하다가 그게 무용지물이 딱 3년 만에 됐다는 것을 아마 상기시켜줬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PR 구멍을 만들려고 했는지 난이도에 대한 언급은 다행스럽게도 하지 않았네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출제 범위에 대해서 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너무 기만적이야. 출제 범위가 원래 영어 1, 2에요 이번에. 그런데 B형에서 뭐가 있었냐면 영어 2에다가 영어 독해와 장문 심화, 영어 후회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자 이게 실제 수능에 있어서 반영되면 얼마나 반영되겠습니까? 영어 2까지 정도의 범위.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인 고등학교 교육 과정상의 영어를 다 범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여러분들 쉬워질 것이다. 범위가 줄어들 것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거는 교과세 범위가 축소됐을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범교과로 듣도 보도 못한 쉽게 말해 듣보잡의 그러한 다양한 소재들이 항상 출제되어 왔다는 걸 전제로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고 있죠. 이 범교과라든가 기초학술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예년에 다뤄줬었던 폭넓고 다양한 소잿거리들이 다뤄진다는 점에 있어서 난이도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자 이 듣기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또 평가원에서 도표를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전 TCC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 듣기 말하기에 대해서 EBS 교재 연계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평균 정답률이 80%를 넘어서서 90%가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즉 EBS와 연계되는 듣기 이건 뭐 다 점수를 주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변별력의 변함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지금까지는 쉬웠지만 이제 17문항으로 22문항에서 17문항으로 또 줄었는데 이건 뭐 새로운 게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자 이게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자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뭡니까? 이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어때요? 가능한 수능을 쉽게 출제하면서 사교육에 대한 억제 효과를 노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2014학년도 B형, A형, B형 거기에 비해서 어렵게 출제한다. 업을 성설이죠. 자 리스닝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듣기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듣기를 완전히 안 하면 안 되죠. 감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최소한 학교에서 해주는 만큼 또 EBS 연계 교재만큼 자 그 정도는 꼭 해줘야 되고 자 근데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리스닝 학습이 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얘기고 만약에 리스닝 시험을 봤는데 뭐 3개 이상 틀린다. 그러면 사실상 학교에서 해주는 거 EBS 교재 말고 별도의 듣기 교재를 여러분들이 좀 해줘서 자 사실상은 9월 모의과서 전까지는 당연히 다 맞춰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리스닝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게 3월, 6월, 9월 이제 내가 모의과서 해설 강의도 369만 딱 할 테지만 모의과서를 보면서 하나도 틀리지 않았을 경우에 그게 실제 수능 가서 뭐 별 문제 없이 다 맞힐 수 있을 것이라는 거지 평소에 3월, 6월, 9월 모의과서를 보고 있는데 수두룩하게 틀리고 있다. 그런 사람이 실제 수능 가서 다 맞히게 되려는 건 네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어렵지 않겠니? 자 그런 경우라면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별 문제 없이 그냥 듣기 시험 보면 아주 심각한 실수를 하지 않나는 다 맞힌다고 했을 때는 자 금년에도 역시 EBS와 거의 100% 가까운 연계율을 보이게 될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별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변별력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라도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오해하지 말고 자 그럼 이제 독해에서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이건 뭐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형 수능을 통합시킨다라는 얘기일 때부터 총 문항수 45문항으로 유지한 채 리스닝을 22문항에서 17문항으로 5문항 줄였잖아요. 그럼 이제 독해로 토스를 했는데 자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떤 변수가 생겼었냐면 빈칸출원에 대해서 7문항 출제되는 걸 4문항으로 줄이겠다고 했죠. 자 그렇게 되면 원래 5문항이 늘어나는 데다가 또 빈칸출원에서 줄어든 3개까지 합치게 되면 총 8개의 독해 문항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단순한 산소가 안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것이냐 자 먼저 목적이라든가 주장 시사점 이런 문제들이 빠졌었어요. 자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 좀 쉽게 판단이 돼서 그랬는지 독해 문항수가 사실상 어때요? 2013학년도에 비해서 총 전체 문항수가 50문항으로 줄고 리스닝이 또 22문항으로 5문항이 늘어나면서 독해가 단 22문항밖에 안되다 보니까 기존에 나왔었던 것들을 팍팍 줄였었죠. 그래서 목적 또 주장하는 바 시사점 이게 다 안나왔었어요. 목적은 한 문항 정도 늘어날 수 있겠고 사실 주장하는 바는 직설적으로 주장이 펼쳐지는 거고 시사하는 바 같은 경우는 스토리텔링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스토리 일화나 대개 일화가 되겠죠. 우화는 거의 안나오고 일화에 대해서 우리가 뭘 출연할 수 있는지 묻는데 글쎄 이제 A형과 통합이 됐으니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주제, 요지, 제목 그리고 화자의 심경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주제, 요지, 제목이야 빠짐없이 등장해왔던 유형인데 여기 각각 한 문제씩 나왔었던 것에 있어서 자 이제 세문항을 누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칸 추론에서 세문항 줄인 거를 자 이런 식으로 대의 파악하는 그런 유형 쪽에다가 주겠다는 건데 자 아마 이제 화자의 심경 같은 거 근데 세부적으로 어떤 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주제, 요지, 제목은 각 한 문제씩은 당연히 들어간 거고 아마 목적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A형과의 통합형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스토리텔링의 시사점이나 아니면 이제 화자의 심경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자 세부 유형에 대해서는 6월, 9월 두 번의 평권 모의고사를 거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자 3월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그것이 확정된 유형이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없음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법과 어휘에 있어서 문항 수는 조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칭 추론을 같이 여기에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세문항으로 되어 있는 건데 자 어법, 어휘, 그리고 지칭 추론 각각 한 문항씩 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알러지 반응을 갖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상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내용일치에 대한 것이 내용일치 하나 주어졌었고 도표문제 주어졌었는데 그걸 두 문항을 누리겠다고 했으니까 일치 하나, 불일치 하나, 또 도표문제 또 도표문제에 대해서 실용자료와 도표자료를 A형과 통합이 됐기 때문에 함께 주어질 텐데 자 A형과 통합돼서 이제 실용자료가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걸로 어려울 거 없어요. 사실 A형 출제됐을 때도 정답률이 엄청나게 뭐 70% 이상으로 높았었으니까 자 그는 별 문제 될 게 없고 자 빈칸 추론이 세문항이 줄어 줄이겠다는 이제 교육부의 발표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담은 줄어든 듯 하지만 자 중요한 거는 변별력이라는 거 시험이라는 건 반드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유형에 대한 난이도가 시속게임으로 즉 시속게임이 뭐예요? 빈칸 추론에 대한 난이도가 줄면 당연히 다른 난이도를 높여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이라는 것에 있어서 전국 단위의 시험에 있어서 수능이 변별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 세부적인 도표는 우리가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선생님 게시판에도 분명히 올려놨으니까요. 자료실에다가도. 자 그럼 이제 총평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난이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난이도를 예측하는 자체가 멍청한 짓이죠. 그러니까 난이도에 대한 언급도 하지 말아야 돼. 출자는 이 주체에 있어서. 왜? 단 한 번도 난이도가 전년도와 똑같은 적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야심차게 만점자 1% 정책을 했을 때에도 그 3개년 동안 영어만 놓고 얘기를 하면 만점자 0.21% 그리고 2.67% 다시 또 0.67%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기처분한 거예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 난이도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난이도 예상하지 말고요. 역대 수능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었던 건 예전에 교육과정 이전 자체를 거슬러 갈 필요는 없고 적어도 우리가 2008년도 이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에는 2011학년도가 최고의, 역대 최고의 불수능이었죠.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실력은 당연히 갖춰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난이도를 예측하면서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 최근 수능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그러한 해의 수능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게 된다고 했을 때는 그보다 쉽게 나오면 당연히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상했었던 난이도보다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초토화되는 거 알겠죠? 자, 그걸 꼭 명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에 대한 확정안도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월과 9월을 가봐야 아는 것이니까 자, 여러분들은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리적인 리딩 스킬과 그리고 영어에 대한 원천적 내공을 가지고 어떤 유형이 얼만큼 출제가 되더라도 해결해낼 수 있는 자, 그러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유형에 대한 예측 수호는 확정이 됐습니다. 네 문항으로 줄이겠다는 얘기인데 자, 난이도에 대한 예측, 또 EBS 연계, 비연계에 대한 언급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서 2014년도 B형에서 사실상 만점자가 0.4%도 안 되게 좀 어려운 문제였던 건 결국은 이제 늘 얘기했지만 33, 34, 35, 36 4개의 빈칸 출원, 비연계 때문에 그랬었는데 자, 금년에도 이제 EBS와 연계되지 않고 비연계로 물론 작년에 극악한 난이도보단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조금 쉽게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빈칸은 빈칸입니다. 한 번 클래스는 영원한 클래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수능 유형 중에서, 세부 유형 중에서 빈칸 출원만큼 지금 지난 21년 동안 수험생들을 괴롭혀온 그런 클래스에 있는 유형이 없었다는 걸 꼭 명심한다면 절대로 소홀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국 중요한 건 결국 영어력입니다.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변화건, 얼마나 변화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되는 문제고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뭐 새삼스러울 건 없는데요. EBS 연계는 EBS 내비게이션 내가 무료 강행해 줬죠. 그리고 EBS 정보계 표준, 이정표, 수특에 대한 자료 배포됐습니다. 자,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뭐 1년 내내 다운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자, 잘 받아야 됩니다. 이정표, 선생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결하세요. 그래서 다운받아야 되고 자, 미리미리 연계된 문제 지금 풀 게 아니라 자, 세듀 수능 실감 모의고사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이걸 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수특밖에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특의 경우는 다 끝났지만 자, 이 세듀 수능 실감 1권 같은 경우 어때요? 수능 특강에다가 영어 독해 연습 1, 2까지 3권의 교재를 가지고 총 28문항에 6세트의 모의고사 연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5월 첫째 주에 개강을 해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수능 실감 2 같은 경우는 고독점 엔제하고 수능 완성까지 두루두루 포함을 해서 다시 28문항 독해 6회분을 해서 자, 이건 정식 출판합니다. 한정판으로 출판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딱 제한된 수량만 출판을 했고 자, 그거 다 매진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냥 내가 그냥 거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 찍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한정판으로 제한된 수량만큼만 할 테니까 자,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라는 것이 너무나 또 널리 이렇게 공개가 되면 그것이 정보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EBS 비연계에 대해서는 이제 뭘 하느냐 빈칸백서는 이제 좀 있으면 개강되고요. 그리고 빈칸백서 책을 갖다 개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4문항 출제될 테니까 또 오답백서 그리고 피니싱터치에서 자, EBS 비연계를 대비하는 강의 자, 이렇게 세게 앞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정한 영어력은 금년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얘기를 했지만 리딩 스킬즈 원리와 개념 완성편 이게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직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원래 이게 겨울방학 때 제작된 강의인데 자, 6월 목요일 전까지 꼭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원샷 어휘트 강 지난주에 내가 개강을 했고 그리고 인강으로도 개강이 됐죠. 그리고 이제 구문이 약하다고 한다면 겨울방학 때 제작회는 천일문 이센셜셜을 통해서라도 자, 깔끔하죠? 강의 뭐 이렇게 많이 들을 거 없습니다. 이 정도만 내가 딱 진행을 할 테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서 영어력을 기르고 EBS가 연계됐건 비연계됐건 또 유형과 난이도가 어떤 식으로 조정이 되건 간에 해결해낼 수 있는 원천적인 영어 실력을 확고하게 다쳐가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늘 그래왔듯이 자, 수능 당일에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수능을 잘 마무리 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하는 대학의 2015학번으로서 한 번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면 내가 하자는 대로 꼭 따라주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신뢰에 대한 보답은 반드시 수능 당일에 영어 점수로 여러분들한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